자 원경영 선수 오늘의 수은직수입니다 구경살처리 하다가 가겠습니다 깨소리 시원 환대 시원시원 원경영 선수 함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직수 자리에 수은직수 정보안들이 전부 웬만에 맺났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괜찮습니다 팬들에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과 갑자오탕이 끝났네 좋습니다 이렇게 에이브글이 올라가서 고객님들이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전염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은데 원경영 선수를 기억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경영 선수가 두 번째 두 판에 있을 때 팬들을 맞았습니다 그때 팬분들이 다같이 괜찮아라고 응원을 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원경영 선수 음... 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괜찮아라는 인연을 들으니까 재미있을 정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경영 선수가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경영 선수가 거침없이 한 번 외쳐주시고 팬분들이 가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원경영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투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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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